그쪽이 직접 한 거야? 그렇게 감동할 필요는 없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연말연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사회 지로칭의 센스란 이런 거야? 이 시간 이후부터 평창동 거실에도 서 있지도 말고 여기서 있었던 나쁜 기억들도 다 지우고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면서 잠자고 밥 먹고 농담하면서 살라고 고마워 너무 이쁘다 근데 싸게 했네? 이씨 저 트리는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트리가 아니야 그렇겠지 노르웨이 산림청에서 한 그루 한 그루 유기농으로 관리한 뭐 그런 거지? 우와 아영 씨는 몇 시에 와? 몇 시에 오면 왜? 됐다 됐어 김비서 난데 이마영 씨 오늘 야근 좀 시켜 아침까지 잡아놔 걱정 마세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미쳤어?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? 내가 왜 이럴 거 같은데? 야 저리 안 가? 집이 좁아서 금방 잡힐 텐데 아 진짜 안 떨어져? 왜? 다 큰 어른들끼리 뭐? 너 진짜 가까이 오기만 해봐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하여튼 너무 금하기는 이거 할라 그랬다 이렇게 손 잡는 거 이카 씨께 우린 뭐 이렇게 어렵냐 이카 씨는 이카 씨는 내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를 거야 아마 널 아멘